시작! 시작합니다. 투 이어서 가자. 바로 가죠. 스토리가 여기서 써있으면 좀 미리 읽고 넘어갈텐데 아, 읽을 틈도 없구나. 아, 제롬! 베로니카는 함성 창밖을 보이는 공허한 우주 공간에서 무심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난날을 후회하고 있었다. 제롬은 단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술을 희생했다. 자신이 믿기가 되어 어쩌면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연방의 경비는 더욱 탐험해지고 남은 해적단들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함성을 돌려 베로니카는 제롬이 없어진 후에 임시로 단장을 맡고 있다. 그녀의 유능함과 판단력은 단원들도 모두 인정한 점이 있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잠시 머뭇건해 단원들도 있었지만 결국 그녀의 표정을 읽고 함성 방해를 돌렸다. 더 이상 도망칠 수만 없다. 아, 그러니까 베로니카라는 여자, 이렇게 히로인이겠네요? 제롬의 여자친구가 도와주러 온다. 이 뜻이죠. 얘는 탈출했고요. 어려움으로 가죠. 베로니카 외모가 그거 같다. 원래 있던 NPC를 약간 수정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제롬도 그런 것 같네. 되게 좋네. 어떻게 빠져나온 건지. 타고 있는 배는 진짜 해적성까지 생겼네요. 약간 좀 개틀린 거 달려있어, 양쪽에. 여기서 내리는 거 보니까 뭔가 있어. 내릴 거지? 토르죠, 저거 토르. 저쪽에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거. 왼쪽 아래쪽에 있는 거. 오른쪽도 그렇네. 여자친구도 있고, 아, 좋구만. 제롬. 제라토르의 환영을 본 제롬이니까 큰 뜻이 있어서. 아, 내가 베로니카로 하는 거구나. 제우스. 제우스는 해적단 제우스의 보남입니다. 공룡력 뛰어나지 않지만 다양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원 소지, 뮤직 생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해적선단 함선입니다. 이야. 그런 게 돼. 착륙이 있네. 아. 그건가 보다. 그거. 커맨드 센터. 사령부 역할 하나보다. 이렇게? 야, 쩌른들? 국지 방어기 매치, 스캐너 탐색, 방어막. 어, 이렇게 자원은. 자원 캐주고요. 기본 비행윤시입니다. 정제소와 미사일 포탑을 지을 수 있다. 몇 개가 필요한지 안 나오네요. 두 개씩 해서 여섯 개면 되겠죠? 두 개 이렇게 해서. 두 마리씩 뽑을 수 있고. 은폐장 연구를 하면 정착기가 은폐를 합니다. 기동력이 우수한 기본 비행유닛이다. 자원 정제소. 연방의 정제소를 파괴해라. 건설로벌 재수 탑승시키는데 순간이동을 해라. 아, 우주공간에 자원이 부족하다. 알았어. 일단 이걸로 퍼러나가는 게임인 것 같죠? 이게 정찰기 140에 10. 공격 속도는 모르겠는데. 종이비행기 레이스보단 좋지 않을까요? 좋지 않음으로 모여있지 않으면 전투를 피하는 게 낫다. 정찰만 하죠, 일단은. 그리핀? 우리 애기들 찾았어. 일단 바이킹이 덤빌려면 한번 일어나야 되니까. 어, 이거 좀 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세 개. 아군 유닛이 있어야... 아, 이거 어떻게 깨, 이거를? 아,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리핀 능력이 또 있어? 은폐는 없잖아, 자원이 내가. 150 인구 수가 뭐 제한이 있으니까. 이동하면서 자원 캐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러면은 괜찮지. 가스가 없으면 문제지, 문제는. 터렛이 있는데, 이 게임에. 어떻게 쓸지 모르겠네요. 많이 모이죠? 이번에 등록해놓자. 아, 이렇게 하고. 가자. 몇 개야? 벌써 12개? 어우, 씨. 일단은. 아, 병력을 보내기 시작했다. 빨리 해야 되네. 약하죠? 베스피 정제소, 광물 정제소. 깨면 500씩, 이렇게? 오케이, 아아, 오케이, 오케이. 업글 먼저. 파괴하는 게 좋겠어, 발격될지 몰라. 정면 돌파, 오케이, 오케이. 레이스죠, 저거는. 수가 많아, 다행이지. 수리에. 수리용으로 하나 둬야 되나? 일단은 숫자로 무려 붙이자. 수리하고. 못하니? 수리하죠. 다음, 굳이 수리할 필요는 없겠다. 좀 좁아서 문제네. 좌표를 보내십시오. 아, 이거지. 아, R로 이게 수리를 하고, 일단은. 자, 빨리 수리시키고요. 그냥 자원 키는 게 날라나? 아, 자원이 별로 없었네. 수리시켜서 쓰자. 아껴서. 자, 다음 자원 줄을 찾으러 가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은 저기. 일단 먹으면서 진행하자. 천천히 하죠. 공격이 그러고 일단 많이 오지 않으니까. 나중에 뭐 어떻게 오더라도. 당장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좋아. 뽑고. 공업해서 그런지 확실히 세죠? 아, 금방 터진다. 근데. 금방 터진다, 금방 터진다. 공업. 공업이 낫겠다. 좋아. 공중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된다는 게. 투가. 보내죠. 뭐 안 먹어지냐, 왜? 저거를 깨서 동료를 늘려야 된다. 자원은 그럼 어떡하지? 일단 깨긴 하자. 수가 많으니까.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아, 가까이 가면 되네. 그리핀. 어, 쎄다. 강하다. 강하다. 좋네. 어, 뭐야. 벌써 왔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손에. 왕창 보잖아, 이러면. 아, 됐어. 됐어, 일단 와봐. 고치고, 두 개 뽑고. 아, 그리핀. 아, 뽑을 수가 있네, 이제. 일단은, 일단은 정찰기. 그리핀이. 이거죠? 오, 이거 훨씬 좋은데? 속도가 좀 느리긴 한데. 사거리도 1높고. 안정감이 있네. 가스가 들어간다는 게 일단 크니까. 어딘가 좀 가자. 자원 캐어주는 대로. 아, 그만 좀 보내. 아, 그만 좀 보내. 아, 흐흐. 적에게 불러싸였습니다. 아니면, 전역시. 결제에 당황하십시오. 공격되어. 공격되어. 매일에 공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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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아, 이렇게 많이 집어넣을 수 있어? 가자. 아, 좀 많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니까. 수송선을 어딘가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 여기 좀 더 잡을 수 있겠죠? 아마도? 진짜 많긴 너. 더럽게 많다. 어, 너무 많아. 수송선에 뭐? 아, 자원 수송선이야? 아, 저거 깨야 돼? 깨봐. 저거는 일단 해야지. 자, 일단 가자. 먹고. 아, 왜 이렇게 운전이 안 되냐, 얘는? 아, 여기로 가면은 자원이 수송되는 거야? 아, 못 먹지, 그럼. 어떻게 가, 저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랑 가는 거지, 뭐. 아, 이거 지는데? 잠깐만, 지는데? 지는데? 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먹고. 먹고 와, 이리 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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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각선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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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왜 이렇게 느리냐? 아, 순간 이동이 있구나. 가자. 가자, 가자. 순간 이동하자. 망한 것 같죠? 이건 난 차군예. 가자. 잠깐만, 잠깐만. 진짜냐, 이거? 봐줘, 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진짜, 잠깐만. 아, 진짜. 어어, 잠깐만, 잠깐만. 하나만 더.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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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됐어. 망한 게 아닌가 지금. 아아, 아아, 아아. 아. 아, 요즘에 많이 안 해봤더니, 뭔지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겠어. 가자. 어떻게 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 없죠. 예, 문제 없이, 다 깰 수 있죠. 여기 먹고, 바로 여기를 먹자. 다른 거는, 다른 것도 먹어야 되는데, 일단, 일단 가. 일단 가. 몰라. 좋아. 아, 정찰병 하나에서 바로 자원 캤었어야 되는데. 됐어. 정재소, 한우부 알았기 때문에. 자, 한우부 알았으니까 뭐. 아. 아, 게임을 사실 지금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어세신크리드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기 때문에. 정신을 놓은 게 있어요. 변명이지만.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어떻게 모을 거냐, 이거는. 아, 이렇게. 누르면 알아서 가는구나. 21세기 게임이야. 선명하지. 맥이고. 적당히 돌다가 이제 와봐. 자, 맥이고. 아, 가자, 가자. 자, 일단은. 최대한, 지금 있는 자원으로 최대한. 밀집시킨 다음에. 뭉치면 세니까. 무려,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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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얘가 뭐 자등 좀 때리는 게 약간 이상한데. 이렇게 내가 하나씩 하니 점사를 하자. 점사하고, 점사하고. 깨고. 병을 좀 잘 아껴야겠네요. 업글 먼저 하고. 인신을 업글 해야 되나? 스캔 쓸 것 같은데. 스캔 많아 보이지 않나요? 스캔이 두 개 있는데. 스캔을 계속 빼야 되나, 내가? 좋아. 공업 하나 하고. 뽑고. 뭉쳐서. 뭉쳐서, 뭉쳐서, 뭉쳐서. 빼고. 됐다. 고갈됐어? 자, 수리해, 그럼. 수리하라고, 수리. 수리하고. 우선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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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조금만 더 캐다가, 조금만 더 캐고, 이거까지 먹고, 들어서, 저흘로 가자. 들어서 먹는 걸로 2번 2번 해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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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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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으로 잡고 이거는 뭐 지들이 왜 건들고 있던 거야 내 건들 아 자꾸 때릴 필요 없죠 뭐야 아 저거는 때려야 되는데 가스는 부르고 오냐 아씨 저거 저거 좀 때리러 가자 때리러 가자 업글 좀 나중에 하고 일단은 저거 때리고 물량을 좀 올려서 다음에 가자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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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얼마 남았어 광립이 고갈되었습니다 일단 이거를 먼저 깨야겠죠 아님 저거 저기 미너를 먼저 먹어야 되나 가고 2번은 일로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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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자 이렇게 와서 2번 가고 가는데 2번으로 순간이동을 한 다음에 이거를 국지방어기로 막 깔아서 개미지를 줄여주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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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너는 왜 그리로 갔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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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훨씬 싸게 먹기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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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완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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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이렇게 쏘는게 좀 느리냐 얘는 경찰기는 혼모스럽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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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많으니까 확실히 낮구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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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수면은 괜찮겠다 2번 2번 얼마 있어 만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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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이 잘 박아야 돼 2번이 잘 박아야 돼 2번이 잘 박아야 돼 2번이 잘 박아야 돼 그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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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잘 박고 그치 그치 빨리빨리 까자 빨리빨리 까자 좋아요 자 어우 좋다 아군이 어딨는데 나 아군 없어 저건 뭐냐? 발키리? 비불개다 있네 자 정제소 정제소 일단은 일꾼도 뽑고 아 저런 업글 올리고 이거 은폐하자 은폐하고 일꾼 어 재밌네 미래전쟁 미래전쟁다워 아 집어먹기가 약간 아쉬운데 괜찮다 아군이 되찾고 파기하고 어 이것저것 많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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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 고쳐 아 왜 왜 이렇게 안 싸우냐 얘는 다쳐마저 이동하다가 자동으로 좀 싸워줬으면 좋겠어 방어력 올리긴 약간 좀 그렇죠 그리핀을 뽑자 그리핀 뽑고 아 잠깐만 왜 이렇게 6마리가 들어왔어 됐고 그리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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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는 내가 국지망이 없이 할 수 있을까 뭐 해야 되나 일단 가스랑 다 깨자 그치 그치 아 자원 많아 정제소를 파괴하세요 아군요닛은 되찾으세요 자원 수동선을 5대 파괴하세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 그만 좀 와 진짜 미치겠다 야 야 아 진짜 그만 좀 와 아 제우스는 저렇게 잘 싸우는데 바로바로 얘는 본 게 없어 자 가자 자원 뭐 수동선 아 그럼 됐고 돈이나 먹자 돈이나 먹고 자 먹고요 방업 3업이 좀 많이 남았네요 아 이걸로 다 쳐들어가도 되나 불안한데 좀 더 모으자 주변 정리 싹하고 싹하고 한 번에 모으자 어우 야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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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고있죠 지금 철권 토너먼트 그렇지 야 됐다 세다 오 얜데 오 이거 뭐야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주는 거 받아 먹으면 돼 오 야 데미지가 과학선이 있는 편이 좋다고요 알겠습니다 과학선 뽑겠습니다 과학선 많이 뽑죠 가수 남네요 나 스타크래프트 하면 채팅창을 못 보겠네 아 정신이 나가서 좋아 좋아 가자 조금만 더 뽑자 어 인간적으로 약탈선 어 이거까지 뽑고 더 뽑아 어 얘가 너무 좋다 얘가 약간 오벨인 것 같고 이것보다 좋은 거 없을 것 같거든요 가자 120 어디 이거까지만 먹고 녹여버리네 그냥 야 그치 종이비행기 필요가 없네 저거는 아 그래 얘네 정찰기가 몸빵으로 쓰려고 저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얘가 본 본 그거고 청소 발키리 뭐야 공중한정 발키리는 그냥 발키리네요 좀 많고요 근데 발키리보다 난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좋아서 저게 너무 좋아서 저게 동네로 일단 가자 수송선을 파괴하라 먹고 일단 이거 깨고 아 좋아 그냥 사라지는구나 정착이 필요 없다 정착이 파괴해버릴까 그냥 운구원 먹는데 이걸 다 풀 채우고 발키리도 필요 없네 이게 짱이네 이름 뭐였어 그리핀 그리핀 너무 좋아 그리핀 그리핀 다른 차원의 데미지야 훌륭해 그치 아 정책들 필요도 없고 저건 아니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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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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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박력파 좋고요 어 괜히 왔다 이미 끝났다 아 뭐야 자 얼마 남았어 한 번만 막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뭐 저거 안하고 가자 가자 다 저거 깰 필요가 있나 금방 깰 것 같은데 이거 순간이동 같은 거 없어? 너무 무식하게 간다 저거 그래도 인간적으로 자 크으 훌륭하다 150 금방 밀겠는데 박물 고갈됐어? 고고 있지 이제 다 빨아먹고 튀어도 되니까 여기까지 먹고 일단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저거 가스는 어차피 이제 필요가 없다며 캐라 그러고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잠깐만 이거 너무 저기 잠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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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했어 자 아 느리다 그리폰 아 잠깐만 다 죽었어? 아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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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은 순간이동 순간이동 내리고 그리폰을 보충하지 말고 일단 일꾼은 하자 일꾼은 하고 집 근처에서 쏘면 되니까 저것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리폰 그리폰 그리폰이 너무 사기야 밸런스가 5백이야 어 뭐야 어 뭐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섯 개 정도면 여섯 개 정도면은 뭐 오래 버티겠지 아 마구소도 있고 야 데미지가 아주 빨리 깨고 오자 이거 뭐야 약탈선 배틀크루저에 해당하는 기체가 아닐까 싶네요 생긴 게 파일럿 생긴 게 여기 둘 데려가고 가스가 좀 멀어서 해야 되나 야 그리폰 너무 세다 진짜 밸런스가 안 맞는다 설계도 획득 어디 볼까 배틀크루저 맞네 어 별로 별로 그리폰 너무 좋아서 그리폰이 너무 좋아서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아 뭐 저것도 먹어야 돼? 아 양쪽에 하나씩 있었네 아 저걸 안 먹었네 내가 저걸 안 먹었네가 아니라 건져서 버겁습니다 좋아 좋아 여섯 갠데 깨겠지 예 여섯 개로도 안 되나? 야 많아 많아 건져서 버겁습니다 저거 깨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자 뭐 있는데 여기 표시 뭐죠? 보내고 음 어디 보자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다 뭐가 떠 있는 거야? 마크는 떠 있는데 자원수성선? 가자 두 개 파괴 이거랑 이거 정제소 일곱 개만 더 부수면 돼? 정제소가 어딘데? 저거 본진 부수러 가는 게 아니었어? 아 드럽게 많네 진짜 깨고 아 일단 이거 깨자 깨고 에미지가 뭐가 이래 영원히 안 깨지겠는데? 아 이런데도 있었네 빨리 빨리 깨자 이거 깨면은 저기 정제소만 깨면 되죠? 정제소는 여기 있네 깨자 크 터렘 많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동 중이에요 만 원 되게 여유롭게 배정이 돼있다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너무 쉬우면 원래 재미가 없는데 이거는 잘 만들어서 워낙 쉬어도 재밌네 과학선이 속도에 못 따라온다 좋아 좋아 네 개만 더 하면 된다 어딨어 네 개 이거 쓸모없는거 보소 약탈선 이거 뭐냐 아아 우리 그거야 정제소 보너스 목표 정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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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일단 하나 둘 셋 넷 저것들 보소 정제소 어디야 어디 여기도 있네 여기 여기 정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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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이미 잡았으니까 필요 없죠 정제소가 또 없는데 뒤로 가야되나 이쪽으로 가야되나 이런데나 오야 돈의 끝이 없어 두개만 더 두개만 더 여기 하나 저기 하나면 불편해지는데 게임할때 여기 두개 있어야 돼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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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줘 제발 두개 있어줘 제발 어 잠깐만 여기 아니야 저기 아니야 네 여기 여기다 이거다 이거다 언제 왔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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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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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려 빨려 어 그만 개고 돈 많으니까 다 바꾸자 그리핀으로 이거 깨고 저거 깨면 되죠 찾기 좀 힘드네 여기까지 먹고 내려가서 이거는 방어로 얘네가 다 막아주겠지 수비로 괜찮을 것 같다 얘 빼고 넣어놓고 얘네만 방어로 여기였나? 나왔죠 이제? 이렇게 편하네 저긴 그게 필요하지가 아닐까 아 왜 이렇게 요즘 발음이 세냐 어딨어 이거구나 내가 코브라처럼 이동하면서 쏘네 자 깼구요 이거 너무 해적설이 너무 쓰레기야 쓰기 전에 제우스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목표 달성 어디 이제 뭐하면 되죠? 다 한거 아닌가요? 됐어요 에이웃 ری 오 아 너무 느려 앞터 부터 사라지는 것 봐 가자 기지 파괴? 아 기지 파괴 해야돼? 아 그래? 몰랐지 어우 야 참 야 음 깨고 데미지가 야 오딘이 사라져 말이 안 돼 이 그리피는 잘못 만들었어 빨리 앉으시고요 좋아 좋아 야 야아 많다 다 깬 거 아냐 이제? 이 정도면? 벤씨가 뭐 때릴 게 있냐? 벤씨가 때릴 게 있어? 벤씨가 공중도 때려? 아 벤씨 공중도 때리는군요 아 몰랐습니다 제가 퇴란을 몰라요 치즈러씨만 했기 때문에 나는 지상마탈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좋은 유닛이었네 됐다 전쟁을 시작할까요? 아 이게 주목구였구나 아 보너스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흠 오래 걸렸네 자 야 그 제롬 너무 분위기 살렸다 파란색이야 얼굴이 흠 흠 뭐가 터진 거 같은데 연방에 경비 너무 상음해서 당시 일반인과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흠 흠 흠 흠 흠 자 승리 2개 2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3개 4개 됐다 이 정도로 하고 아 다음에 이어서 하자 3장은 뿅